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비번 안 가르쳐준 주인공답다 이러면서 한 장관을 저격을 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우선 비번을 안 가르쳐준 주인공답구나.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요구하는 경찰 보고 엉간다 그랬어요. 엉간다.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나드 브라더예요. 똑같아요. 그 인식이 똑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경찰을 같은 공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거예요. 집에 종 부리듯이 그냥 해놓은 수색해 그러면 하는 것처럼 신용을 해야지만 되겠죠. 권력이 일국의 검사 대통령 일국의 검사 장관 나으리한테 나온다를 이미 경찰이 알고 있어서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음으로써 경찰 전체의 직업적인 자존심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는 걸 결기를 한번 보여야 되는 사안이다.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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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